그런데 우리는 강아지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 준 게 아니고 온돌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 준 거예요. 우리가 개를 키웠던 목적은 따로 있었죠. 프랑스 사람들도 말고기도 먹고 달팽이도 먹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나 달팽이는 사람을 따뜻하게 안 해 줬기 때문이죠. 문화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문화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문화는 개개인의 습관이 모여서 사회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문화는 사회적 관습이 되고 그 관습이 누적되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녹아 있는 게 문화예요. 어느 순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문화니까 여기에 적응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아닌 것이죠. 이 문화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건축을 뭘로 합니까? 돌로 하죠. 우리는 나무로 하죠. 돌이 다루기 어렵습니까? 나무가 어렵습니까? 당연히 돌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돌로 만들어 놓았더니 오히려 그 돌이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냥 살아남아서 선조들이 살았던 그 삶의 향기를 우리는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뭘로 지었어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기도 쉽고 집도 빠르게 지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변형도 가능한데 문제는 약한 거죠. 자연의 힘 앞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불에 의해서 소실되고 전쟁이 나면 또 깨져서 없어지고 바람에 의해서 노화가 되고 물에 의해서 부식이 되고. 나무는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5000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의 삶을 담았던 건축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기껏해야 옛날에 만들었던 고인 돌, 돌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지 사람의 삶을 담고 있는 그 건축의 흔적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전통의 건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옥은 어떻습니까? 한옥은 불과 조선 시대 때 몇백 년 전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건축 문화에 다 있냐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이게 기후의 영향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건축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도 수축 팽창을 하면서 고율 다공증이 걸리니까 이게 수명이 길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건물들은 젊은 건물들은 불과 10년 정도 나이가 됐겠지만 많이 된 건물은 1960년대 우리가 경제 성장이 되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해서 건물이 많이 지어졌죠. 이 건물들의 수명이 불과 20, 30년에서 또는 길어야 40, 50년 정도 된 건축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물들이 앞으로 얼마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0년 이상 살아남기 힘들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건축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건축을 이렇게 재산으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유산으로서, 문화로서 후손들에게 남겨줄 만한 뭔가의 이야깃거리를 건축을 통해서도 남겨주면 어떨까? 조금 전에 자선당 보셨지만 다 없어진 것을 후손들이 만들었죠. 감사합니다.